한국경제신문의 정치인 탐구 6번째 시리즈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체적 안목과 식견을 갖춰야 됩니다. 국민들을 과거로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평생 검사였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단히 좁은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대통령감은 무엇인가?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하다가 한번 방송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렇게 완벽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면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국방, 외교, 안보, 복지, 기술, 통상 이런 국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품성이 인간적 겸손과 지적 겸손을 갖추고 잘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만 갖추게 되면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1차 조건을 만족한 것이죠. 지적인 겸손, 인간적 겸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잘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지와 관련된 관점, 시각, 판단 기준, 잣대 이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세계관이 삐뚤어져 있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본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세계관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세계관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열심히 하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세계관을 어렵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찍이 이 세계관과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저설을 내놓은 사람은 칼포프입니다. 칼포프의 열린 사회와 그쪽들. 거기에 함축된 내용이 바로 지도자의 등목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세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가족과 회사처럼 일종의 다친 사회, 다친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와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열린 사회이자 열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세상은 두 개의 세계로 구성된다. 하나는 다친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세계다. 다친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작동원리나 법칙은 바로 명령과 지시입니다. 그러나 열린 세계를 작동하는 것은 명령과 지시가 아니고 교환과 교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그 사회를 순항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은 다친 세계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나 원리를 열린 세계에 적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다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법칙이나 원리를 열린 세계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개인의 자유라든지 교환의 자유라든지 계약의 자유라든지 자유기업이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법의 지배라든지 법치라든지 작은 정부라든지 공기업의 민영하는 모든 종류의 이것들이 바로 열린 세계에 적용돼야 될 원리이자 원칙이자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다친 세계에 적용해야 될 원칙하고 열린 세계에 적용해야 될 원칙을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나 혼돈하게 되면 그 사회는 골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정치 지도자가 다친 세계에 적용돼야 될 지시와 명령을 열린 세계 무작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열린 세계에 다친 세계의 작동 원리나 원칙을 강제하고 강용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렵게 되어버린 겁니다. 본래 운동권이란 사람들은 다친 세계와 열린 세계를 구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운동권 출신들은 온 세상을 열린 세계가 없고 다친 세계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일종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조선일보에 영남대 정치학과의 김영수 교수가 착하게 지적한 칼럼을 씁니다. 가짜 진보의 항혼.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586 운동권 세력은 태생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다친 세계와 열린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은 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에 푹 빠져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8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가 학생운동을 장악했다. 이른바 피디계다. 1986년부터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에넬계가 운동권을 석권했다. 정의당은 피디계 더불어민주당에는 에넬계 출신이 많다. 젊었을 때 그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경멸했다. 껍데기 즉 절차만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나마 피디계는 지적으로 치열했고 논쟁적이었다. 에넬계는 처음부터 김정일의 주체사상의 대화를 바이벌처럼 외웠고 북한 해주에서 발신되는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의 지시에 따랐다. 이견은 불경이었으며 수령님과 의장님의 절대 복종을 강조했다. 상명하복은 군대보다 엄격했다. 전체주의자이자 일종의 사이비 종교다. 정확하게 영남대 교수님이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전체주의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다친 세계로 보는 겁니다. 그게 전체주의적 마인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열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를 망치고 나라를 완전히 어려움을 빠뜨린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요건이 뭐냐 대통령 까면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명확하게 다친 세계와 열린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자 다친 세계에 적용돼야 될 지시와 명령을 열린 세계에 무작정 적용하지 않는 자 너무나 간단하죠. 이것만 정확하게 탑재하고 있으면 대통령 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다친 세계와 열린 세계를 구분 못하는 정치 지도자를 한국인이 선택한다면 다친 세계에 적용돼야 될 그런 작동 법칙을 열린 세계에 강제하거나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또다시 한국인들이 선택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죽을 고생을 하겠죠. 한마디로 곡소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다친 세계와 스스로가 다친 세계와 열린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친 세계에 적용되는 지시와 명령을 무작정 열린 세계 시장과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욕을 부리게 되면 본인 당대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도 고생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진실은 오늘 한국사회 비극은 젊은 날부터 다친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다친 세계에 젖었던 사람 다친 세계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시장과 사회라는 열린 세계에 자신들이 익숙하고 자신들이 잘 아는 다친 세계의 작동 원리인 지시와 명령을 그냥 무작정 적용하니까 그냥 일자리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세대하고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현명한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친 세계와 열린 세계를 구분하라. 다친 세계의 작동 원리를 열린 세계에 강조하지 말라.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